XSFM입니다. I, D, W, K 유튜브와 팟캐스트, 각종 다른 팟캐스트, 서드파티 앱으로 들어오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XSFM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은 알기 싫다 320회 금요일 순서에서 인사드립니다.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니는 코발트 블루가 어울리더라. 그 코발트 블루입니다. 고니는 어디로 갔을까? XSFM 미디어 센터에 와있지. 네. 손모가지를 날리고. 새파란 XSFM 미디어 센터에서 도와드려? 누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건 스폰서들이고요. 도와주는 스폰서들과 함께 곧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파스트 체리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크림 프리미엄 헤어케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매드 무릎핀 XSFM 음향기기 섹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에스트로 파스티체레. 라 파스티체리아. 라 파스티체리아는 이탈리아 마에스트로에게 직접 소확한 파스티체레가 전통의 방식 그대로 최고의 재료와 함께 구호는 천연 발효빵입니다. 일반적인 제빵에서 사용하는 이스트를 쓰지 않은 이탈리아 전통 방식의 천연 발효종을 사용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풍미와 식감. 천연 발효빵이라 장기간 보관해도 맛은 그대로.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건강에도 좋은 라 파스티체리아. 라 파스티체리아. 낯설은 만큼의 기대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빅그린이 소개하는 탈모예방 샴푸법. 샴푸로 거품을 내주고요. 흐르는 물에 온도는 차갑게 해서 여러 번 헹궈주세요. 탁탁 두들겨서 모발의 물기를 제거하고 말릴 땐 꼭 찬바람을 이용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아시죠?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를 사용하는 거죠. 신비의 구스베리에서 해답을 찾다.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당신의 취미가 당신의 직장과 큰 관련은 없죠. 그치만 이 비올라는 제게 직업만큼 중요한 것들을 줬죠. 힘과 부드러움의 조화. 앞에 나서지 않고도 내 역할에 자부심을 갖는 법. 그리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코어테 친구들. 악기를 내려놓은 지금도 평생 가는 재산입니다. 이제 서울 학생들에게 당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 꿈을 나눠주세요. 2019 서울시교육청 악기나눔 아름다운 가게와 낙원악기상가에서 더 커질 서울학생의 꿈을 기다립니다. 서울 학생을 위한 악기나눔 캠페인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슬로우뉴스와 함께하는 시사 되새김질 2019년 5월 22일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러 개의 보도자료들 가운데서 저희가 몇 번을 다뤄드렸던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조사에 대한 심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만 우리가 문장이 문서가 기니까 이런 게 보니까 한 28페이지 되는구먼. 앞에만 보면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무혐의 종결됐는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써놔서 열심히 팠나 봐. 했는데 맨 뒤에 보면 문제가 없다. 장자연 사건은 끝났지만 우린 열심히 살자. 입니다. 악기를 기증하자. 그건 우리가 할 말이지. 내용이 없어요. 네.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결론은 없죠. 네. 과거사위원회가 워낙에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많이 뿌려댔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를 뿌려 이 마지막 보도자료가 뿌려진 다음에 조용했어요. 그래서 아직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까지 했으니 검찰이 뭔가 하지 않겠어? 라고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를 정리해 주신 와 오랜만에 돌아온 아이콘 원래 이콘은 자주 나타나면 안됩니다. 그러면 개인 우상화예요. 90년대의 아이콘 슬로우뉴스의 민노 편집장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잘 지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로 시대로 저 환수장님 잠깐 키울게 가까이 돼야 돼요? 조금 가까이 가시면 좋아요. 그거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옮기시면 됩니다. 베이퍼맥스 굉장히 뽀득거리네요. 와 되게 짜증나요. 칫솔 같아. 신발이 비싼 신발로 보입니다. 안 그럴... 감사합니다. 저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듯이 저도 슬로우뉴스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대로 말씀을 드리면 패션이 급기 한 바퀴 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젠 80년대야? 아니요. 원래 90년대였는데? 그래서 이제 편집장님 패션이 약간 트렌드에 속하는 아 세상 가장 로맨틱한 기제죠. 네. 멈춰있는 시계 그렇죠. 하루에 두 번 맞는 그렇구만요. 네. 이제 프레타포르테와 싱크가 맞는 민노 편집장과 오랜만에 함께하고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방금 나왔습니다. 이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정리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뭐 쓸모있는 것 같아가지고 불러드리긴 했지만 뭐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는 사건이고 근데 언론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사들이 별로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랬어요. 이런 노가다는 슬로우니스가 좀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니까 네. 노가다를 대신하자. 격... 뭐 그런 거죠. 격무를 대신하자. 격무를 하셨어요. 어쨌든 뭐 보고서 보도자료의 형태로 요약된 보고서가 나온 거거든요. 그 보고서에 대해서 과거사위가 자신들이 심의를 하고 또 어떤 내용으로 권고할지를 간략하게 적은 문서인데 이게 26장이에요. 안 간략해요? A4로 26장이고 다소 이 선술이 법률적인 용어들도 있고 난사파거든요. 보통의 시민들이 제가 확인했을 때 홈페이지에서 확인했을 때 그 원본을 확인했을 때 다운로드가 다운로드 숫자인지 아니면 방문자 숫자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350명 정도? 이 사건의 어떤 공적인 관심의 크기에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다. 무의미한 숫자가 제로에 가까운 숫자가 나왔네요. 물론 웬만한 사회부 기자들에게는 이미 보도자료가 오피어 이메일의 형태로 배포가 됐겠지만 만약에 링크 타고 다운로드 숫자면 링크 타고 거기 최종적으로 이른 기자들의 숫자를 다 포함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자들도 별로 안 같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350명 이게 70만 넘게 청와대 청원이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 재수사를 해달라 그래서 과거사위원회가 내놓은 답인데 350조의 수래 근데 대부분 그래요 근데 또 맞아요 그죠 아무리 정말 큰 이슈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이 화낼 때는 막 몰려가 있다가 그래서 결론을 내주면 그때는 다른 데 화내느라고 바빠요 그것들이 굉장히 자기의 어떤 당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파표나 조각 조각 내서 언론들은 또 발표를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한 조선일보의 어떤 기사들을 장자연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일단 검색이 잘 안 되지만 구글에서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이거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요 이게 어떤 로직인지는 모르겠는데 잘 검색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드를 정확히 했는데도 검색이 안 돼 그냥 들어가서 찾아야죠 아 조선일보에 들어가서? 그럼 뭐가 조금씩 나오긴 하나 봐요 조선일보에서 찾든가 아니면 다른 언론들에서 언급한 것들을 참조해서 직접 조선일보 들어가서 찾으면 그때는 좀 나오는데 구글링도 블락킹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블락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까 우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결의 경향도 자기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위주로 하고 비교적 오늘 녹음날을 기준으로 해서 SBS에서 취재파일이라는 굉장히 좋은 형식이 있어요 거기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3편에 나눠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언론들의 어떤 종합적인 최소한의 어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게 되게 부실한 수사이고 제한적인 수사이고 조사이고 수사권이 없죠 일단 진상조사 조사단의 조사의 결과가 대단히 부족하다라는 것은 다수의 의견인 것 같은데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전달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요약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그걸 제가 대신 정리를 한 것이요 사실 시민들의 다운도수가 적은 것도 안타까움이긴 한데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기사로 접하지 원문을 다운받아보지 않잖아요 그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자들도 다 다운 안 받은 것 같다고 기자들은 해석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으면 사회부 기자들은 읽었다는 칼럼들도 많고 그런 기사들도 많죠 26쪽짜리가 언급되는 기사들은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럼 자기 직업인데 정리를 해줘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온라인은 지면의 한계에서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니까 그런 것들을 별도로 정리해 경무를 해야지 현실장님처럼 뭐 경무까지는 누가 다르네 현장에서는 또 그런 발언이 나왔을 수도 있죠 이거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네 그동안 충분히 보도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편화된 형식으로나마 뭐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민노 편집장의 글에 보면 극단적 요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극단적 요약을 저희가 요약을 좀 해봅시다 네 네 네 네 뭐 편의상 제 보고서라고 할게요 이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게 진상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요약한 내용이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진상 조사단과는 별개 또 약간의 상위기구라고 할 수 있는 과거사위가 심의한 내용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그러니까 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내가 심의를 하는 거죠 네 과거사위가 심의를 하고 심의를 해보니까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권고를 하는 내용으로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히 분량은 조사 결과가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담고 있는 내용은 크게 여덟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획사 대표 김종승이 술접대나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가 결론이에요 조사단의 결론입니다 지금 영시적 협박의 증거가 충분히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강제추행이나 추가적인 협박 행위 이거 별개의 어떤 형법적인 구성요건을 구성요건을 구성하니까 이것도 김종승의 얘기죠 그렇죠 김종승이 강제추행을 했는가 그리고 강제추행 및 추가협박 행위를 했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는 왜 이렇게 미진한가 에 대해서 강제추행 가능성은 크지만 수사검사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았고 추가 협박에 대해서 수사는 커녕 입건도 하지 않았다 입건을 안 했다 입건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도하지도 않은 셈입니다 수사 미진도 사실이다 이것도 사실이다 이것도 사실로 나왔고 입건하지도 않았으니까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물론 뭐 이 피코서지인데 김종승이 술접대와 성접대 강요를 했다는 건 분명하고 여기 나와 있는 증거들 뭐 드라마 스케줄 빼고 태국으로 와서 영화감독 접대해라 그래서 장자연 씨가 사장님이 스케줄 빼라고 빼서라도 오라고 해서 울고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증거로 인정이 돼서 혐의가 맞는데 입증이 됐는데 김종승의 강요와 강요 미수는 결국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6월 20일에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연예계 뜨고 싶냐 발을 못 들이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됐는데 지금 봤더니 인정이 되는데 그때 검찰은 입건 안 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줬어요 특수관관 논란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공소시효가 범죄를 사실로써 인정되는 것은 다 공소시효가 완료가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로 넉넉히 인정되더라도 처벌 조건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허무함이 등장하는군요 조선일보의 특수협박 부분이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김종승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과거사위원회가 아무리 과거사를 탈탈 털어서 다시 이것을 세상에 이게 잘못됐고 잘못됐고를 다 고백한다고 해도 결론이 공소시효 지났다라고 하면 달라진 건 없다라고 봐야 된다 이 과거사위가 출범하게 된 이유가 검찰의 행위로 인해서 인권적인 어떤 상처를 입은 사건들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건들 혹은 왜곡된 사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검찰의 행위를 반성하는 의미가 가장 커요 이 과거사위의 존재 자체가 옳습니다 과거사위의 어떤 규정을 보면 목적에 그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처벌을 한다 안 한다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그럼 무슨 결론상 우리는 반성을 해야 한다고 놔도 된다는 건가요? 처벌을 하면 속은 시원하죠 정의가 실현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네요 이 진실이 얼마나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됨으로써 이것이 재발되지 않게 할 것인가 재발되지 않게 할 것인가가 여긴 방점이거든요 마이크에 붙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는 그런 현상을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아무튼 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여덟까지고 제 세 번째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번째 4번이라고 표시된 조선일보 관계자에 대한 수사무마의 외압이 행사됐는지 여부 이것은 사실로써 인정된다 이것도 언론들이 워낙에 그동안 지원 사격을 많이 해줬어요 조선일보가 특별 대책판까지 마련했고 차장급 부장급들이 다 모여서 여기저기 전화 걸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MBC하고 몇 군데가 물고 내려진 게 조선일보의 청용봉사상 이런 거 있었죠 신문에서 상줬는데 경찰한테 상줬는데 그 경찰이 특진하는 그런 제도 조선일보의 권력을 해체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냈는데 언론사들이 그걸 다 받아줬어요 과거사위원회는 그리고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소시효는 지났다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보고서 자체 내에서 그리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서 부실한 압수수색 주요 증거자료의 기록편철 누락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은 거죠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기록들 이를테면 진술들 또 예를테면 예를 하나 들면 유족들이 녹음해 직접 유족들이 녹음해간 파일들 없어요 지금 없앴죠 이게 그러니까 한두 번의 실수나 한두 번의 누락이라면 누군가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꾸준히 이게 처음과 끝이 아주 숨이 쌍광하게 일관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증거들이 유실이 돼요 그리고 이게 환장할 노릇이더군요 경찰에서는 경찰에서 경찰에서 경찰에 줬다 검찰에서는 받아왔는데 이상했다 다시 물어보니까 그대로 줬다 계속 그렇게 핑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스스로에게도 민망했는지 수사에 참여한 경찰 또 수사에 참여한 수사검사 이 사람들도 당연히 84명인가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당시에 자기가 수사를 진행했던 사람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고백을 했고 지들이 스스로 평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부정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도저히 자기의 어떤 수사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왜 없어? 지가 했는데 주어 빼는 좋은 습관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없는 일이야 라고 말을 했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때는 일어났다라고 인정을 한 건지 그 뒷말은 안 했겠죠?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건 마치 배반 훈련을 다 받은 개가 한 마리 집에 있다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더니 여기저기 싸놓은 거예요 갑자기 스트레스가 있어서 집에 마킹을 해 걔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걔는 뭐라고 답하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몇 가지 예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압수수색을 하는데 압수수색을 몇 시간을 해야 되는지 그게 저는 정답은 모르지만 물론 압수수색할 대상이 많고 복잡하면 좀 더 오래 하겠지만 57분이라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래도 집중해서 제대로 된 핵심적인 증거들을 확보해야 할 텐데 짧으니까 누가 막 쫓아오니까 보통 한 시간은 한 시간 이상씩 하나 봐요 반나절 가면 그래요 그게 상식인가 봐요 밤도 새잖아요 대단히 예외적으로 57분 동안 장자연의 어떤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다이어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고 죽었어요 의혹을 크게 남기고 그게 사회 문제가 내서 그 사람 집을 조사를 하는데 다이어리가 떡하니 있어요 그걸 안 가져가는 거야 구태여 다이어리 자기가 57분은 되게 긴 시간입니다 그걸 못 본 척하기에 계속 57분 동안 눈에 밟히거든요 다이어리를 안 가져갔다는 것은 그 집의 식자재를 이용해서 쭈꾸미 볶음을 만들어 먹고 갈 시간인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한 거죠 짜장면에 짜장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짜장면직 가면 있는데 짜장이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자기가 생각해도 아니 다이어리를 왜 안 가져갔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XFM 스튜디오에 압수수색을 왔어요 유필님을 검거해야 돼요 여기 위에 유필님의 일기장이 있어요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저거를 가져가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유필님의 일기장이 눈에 너무 잘 보이는 데 있는 곳에 57분 동안 버텨야 돼요 그걸 안 가져가고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랬다는 것을 과거사 진상조사위가 확인한 겁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너무너무 슬픈 사건이고 구조의 차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모런 해저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상층부에 있는 권력까지 힘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고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타락했는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 공권력이다라는 것을 최소한 간접적으로나마 시인하는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 조사위의 디테일 내용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자연의 컴퓨터에 대본 기획안 프리토킹 동영상 골프여행 사진 216장이 있었다는 간략한 수사 보고 2003년 3월경 촬영한 사진 9매 있음 이라는 경기경찰청의 중간 회신이 유일하고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의 결과물인 엑셀 파일을 저장한 CD가 첨부 안 돼 있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당시에 경찰이 썼던 보고서에 내가 봤다? 라고 쓴 다음에 뭘 봤는지 검찰에 안 올렸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장자연의 핑크색 모토로라가 증발을 하고 내용 없이 개수만 기록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중요한데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PD님이 12번 발언했다 그 숫자면 12만 있는 거예요 민노 씨가 15번 발언했다 민노 씨 발언 15 의미가 있나요? 실제로는 유PD님이 국가를 전복하자고 발언했다라고 써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 없는 숫자만 있고 그 압수물 처리에 있어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다이어리나 수첩들을 유족에게 돌려주면서 그 사본을 기록을 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가장 크리티컬하다고 봤던 건 장자연 씨 사망 직전에 발송됐던 문자메시지 3통을 삭제 누군가 한 것 같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통화를 했을 거잖아요 통화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가 이것도 편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단순하게 이해하시기로는 그냥 기록이 사라졌다 기록이 누락됐다 이건 있던 게 사라진 거예요 또 그리고 기록을 잇는 대로 사라지게 한 거예요 누군가가 디지털 압수물들 자료가 누락됐다 이것은 뭐 이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사라졌어요 인터넷 자료가 또 누락됐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유족이 녹음 파일을 들고 갔어요 수사기관에 경찰에 그렇죠 사라지죠 당연히 그렇죠 녹취록? 그때 또 어떤 얘기를 했다가 경찰이 기록했을 거잖아요 당연히 또 사라져야죠 그리하여 이 항목이 총체적 부실수사를 그려주고 있는 항목이고요 그리고 또 문건을 본 유족들이 진술을 했을 거잖아요 나 이런 문건 본 것 같다 이런 문건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사라졌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10년 전에 이야기를 확인할 방법은 또 없는 거잖아요 수사에 협조한 많은 사람들의 말과 증거가 블랙홀처럼 어딘가로 빨려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뭔가 음모가 있어요 고위층이 이걸 숨기려고 해요 이걸 파헤치려는 정의의 주인공 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이 그렇게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이었던 거잖아요 누구도 덮을 수 없을 만큼의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 그걸 덮었다 이렇게 증거들이 전부 다 어딘가로 없어지면서 여섯 번째 항목이 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명단만으로 사람 이름만으로 있는 특별한 명단이 있는가 이건 또 윤지호 씨의 발언 때문에 더 화제가 되고 맞습니다 관심을 끌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추가 문건은 확인할 수 없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리스트의 존재 여부 이것을 증명할 수는 없는데 있는 것 같긴 하냐 그래야 과거에서는 이게 되게 애매 모호해요 오묘한 답을 내놔요 그러니까 수사단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증명할 수는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어 네 그런데 있을 것 같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물어보려고 조사단을 보고 있었잖아요 따라서 조사단의 이 결론은 응이에요 응 이거는 근데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스트의 존재만 갖고는 리스트가 있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건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면상이나 유PD나 이름만 적혀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것을 왜 누가 어떤 이유로 적었는가 어떤 이유로 적었는데 그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조금 나쁜 생각을 하자면요 여기까지 보자면 공소쇼가 지난 거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 부분에서는 확언을 했어요 리스트가 있다고 하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거기는 사람 이름이 있고 그 사람들은 지금 활동하고 있을 테니까 여기서부터 흐지부지해져요 그런 생각이 국민 감정이죠 이게 네 그 다음이 장자연 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새롭게 조명이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또 공소쇼가 이 부분은 5년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죠 이것이 조사가 된다면서 대단히 좋겠다라는 조사단의 바람 특히나 김영희 변호사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단 안에서도 그랬고 조사단 밖에서도 언론들과 접촉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조사단 내의 한계나 김영희 변호사께서 물론 저는 진심을 다해서 조사단 내에서의 어떤 활동 그 아쉬움을 순수하게 피력하신 것으로 생각하기는 하지만 오늘 SBS의 어떤 취재 파일이나 형식의 보고서가 또 기사 리포트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보면 김영희 변호사의 어떤 한계를 비판적으로 또 다루고 있기도 한데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사위가 좀 더 상위기구라고 할 수 있는 과거사위가 뭉개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객관적으로 한계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김영희 변호사한테 화살을 바로 돌리는 건 아니지만 핀포인팅하는 건 아니지만 그 조사위의 개개인의 면면을 의심해 볼 상황이 아닌가 6명의 조사단의 인적 구성을 저는 자세하게 이 사람들의 성향이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또 조사에 열의를 가졌는가 즉 별 외압이 없었는데 이 결론을 냈다면 물어봐야 될 건 메신저가 아니겠느냐 저는 태생력으로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조사단이 아무리 정말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전, 11년 전, 9년 전 사건을 얼만큼 정밀하게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누락을 시켰으니까 누락됐다는 사실은 알 수 있는데 누락된 자료를 뒤져보는 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무슨 이를테면 소각된 자료를 갑자기 다시 재창조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정정환 씨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한 조사단의 결론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음이 됩니다 유일하게 공소시허가 남아있는 사안인데요 그런 가능성이 가장 큰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이게 결론이고 그것은 태생적이면서 또 조사단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런 어떤 권한상의 미흡함, 부족한 부분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김종승 씨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입니다 법정 증언을, 그러니까 진술을 바꾸거든요 김종승이 이를테면 악의 축인데 여기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김종승이 위증을 했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그래서 이 내용은 짧습니다 조사단에서도 명확하게 지적을 했고 위증했다 과거사위, 과거사위의 심의와 권고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과거사위에서도 이 부분은 재수사를 해라 명확하게 밝혀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현재 유효한 유일한 사실이네요 그렇죠 김종승을 처벌할 수 있는 그렇죠 이걸 기화로 해서 좀 더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는 있겠죠 검찰이 수사 방식이 있으니까요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되게 억울했을 때 우리가 가진 것 없이 되게 힘없는 약자일 때 자기 자신의 죽음의 앞에 서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공권력이 얼만큼 그 진실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정말 거대한 권력이 그 진실의 추구를 조직적으로 방해할 만큼의 힘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가 그 힘의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랑 뭐가 다른 거죠 영화 베테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관계자들 정말 힘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일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거든요 이게 정말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이 사람을 처벌하든 처벌하지 못하든 간에 드러내는 것이 과거사위의 목적이고 진상조사단이 부족하나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집중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아직 결론 시간이 아니거든 안타깝죠 조사단의 조사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았고요 광고를 들은 다음에 상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짧은 조직에서 위원회가 심의를 어떻게 했고 권고를 어떻게 했는가를 정리를 좀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문이라 이 복잡하고 짜증나는 문장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슬로우뉴스의 민노 편집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머리 어깨 무릎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그 노래와 춤 끝까지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비그 그린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320회 금요일 순서에서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내놓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 문서를 말 그대로 정리를 최대한 가감 없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짧게요 슬로우 뉴스에 민노 편집장이 해주셨고 직접 앉아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조사단이 조사를 이렇게 했다고 했고 그렇습니다 조사하는 사람들도 유세민이 얘기한 대로 그때 다 없애버린 거를 정황밖에 안 남은 거를 결론을 막 내릴 수는 없지 않나 정황상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들이 있었고 내릴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내릴 수 있는 것들은 주로 공소시 효과 지났더라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걸 보고 위원회는 권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위원회가 발족된 이유입니다 그 권고 내용과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심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심의 내용은 7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보고서 보도자료에서 첫 번째는 장자연 문건의 진실성 이것이 굉장히 관심의 초점이었죠 진실하다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면 꽤 유리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이 붙죠 하지만이 붙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범죄가 되는 건 아니다 구성요건에 다 해당하고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말 관심이 초미의 관심사였던 리스트의 존재 리스트의 존재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스트에 대해서는 정말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찾도록 어디 잘 숨겨놨는지 못 찾는 것으로 이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피지컬한 리스트 자체는 모두 폐이가 됐겠죠 그리고 김종승에 대한 혐의 의구심들 대부분은 확인됐죠 김종승의 강압적인 어떤 술접대 지시나 강요를 우리는 확인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사검사의 어떤 부당한 불기소 처분 또 주요 대상자에 대한 수사 미진을 확인했다 이게 그나마 가장 진일보한 심의 내용입니다 이것과 반복돼서 또 네 번째도 비슷한 내용인데 주요 증거의 확보 및 보존 누락을 확인했다 이건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 근데 이 수사 미진과 주요 증거의 누락 등은 이제 이 다음이 없는 건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권고 이 심의는 이 내용이 어떤가 그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잘 조사가 되는지를 판단해보겠다라는 심의잖아요 말대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권고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죠 불러서 족치겠다 좀 그렇죠 불러 족치겠다 불러서 족치겠다 족치도록 권고한다 그렇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권고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텐데 조금 이따 족치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심의는 그냥 누락을 확인했다 사실 그 자체를 어쨌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근데 이거는 하느님이 와도 못 바꾸는 진실이죠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이건 뭐 한두 건이 아니고 뭐 열 개 스무 개가 갑자기 다 누락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주목하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 관계자들의 수사 무마 외압 행사는 사실로 확인됐다 이것이 과거사위의 심의 내용입니다 심의 내용입니다 조선일보의 관련 기사를 한번 구태여 노력을 들여서 찾아보신다면 조선일보는 마치 이 보고서가 자신의 어떤 혐의들을 마치 벗겨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어떤 기사들을 또 쓰고 있는지를 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그런 기사들이 실제로 있어요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 예전 검찰이 다 무마시키고 확보 안 하고 없애놓고 진문개 놔서 찾을 수 없는 증거들 때문에 진상조사위가 이걸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자 조선일보는 거봐 없대 우린 무죄야 라는 식으로 해석한 기사들을 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해석을 극단적으로 저는 해석을 이를테면 철학에 따라서 자신의 체험에 따라서 달리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팩트가 있을 때 팩트에 대한 해석의 그 범위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맨 오른쪽 위쪽 아래쪽이 있을 수 있는데 조선일보의 해석은 그 범위를 좀 넘어선 것 같아요 본질 외면한 채 조선일보 흠집내기 올인하다 13개월 허송 좋네요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닌데 조선일보가 적당하게 피트한 제목이네요 일면식도 없었던 방상훈 사장과 장자연 방상훈 사장은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일보의 외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네요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위원회의 기사들을 다운받았을 추정 350명은 다 조선일보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아무튼 심의 내용 7가지 중에 나머지 2개인 장자연 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많이 뭉개졌으므로 확인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 김종승 씨에 대한 위증 및 여러 가지 혐의들은 지금 다 인정됐다는 걸 심의 내용도 그대로 받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다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13개월 동안 위원회는 국가기관들의 권고를 내줘야 돼요 그 권고 내용을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 권고 내용은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성폭행 피해 증거의 사후적 발견에 대비한 기록의 보전 표현이 좀 꼬이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뭐냐면 추가적으로 이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건이기 때문에 특수관관을 얘기하는 건데요 약물을 이용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의혹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지금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을 대비해서 기록들은 보전을 해라 그냥 기록 보전해라 너네가 조사한 기록 보전하고 이건 공소시효 남아있는 의혹이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사를 재수사를 할 수는 없고 재수사 검토를 한번 의뢰를 해보면 좋겠다가 조사단의 다수 3명의 의견이었고 주거까지도 아니고 그냥 조사 기록만 보전하는 수준에서 이 건을 정리를 하면 좋겠다가 위원회의 권고 상황인 것이예요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등장합니다 중고교생들이 말이에요 학교 뒤편에 조개탄 조개탄이라니 난 대체 얼마나 늙은 세대야 조개탄이라는 게 있었죠 그 동글동글한 부끄럽게 과거에 조개탄이 있던 어떤 곳에 학생들은 그대로 담배를 피울 거예요 거기 담배를 피는데 어떤 선생님한테 걸렸어 근데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장 실적이 미진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선생님이야 그런 선생님이 하는 말이죠 야 너네 지금부터 도망가면 내가 잡을 체력이 안 돼 대신에 증거인 담배는 여기 그냥 벌어놓고 가도록 이게 이런 소리입니다 과거사위 권고의 첫 줄은 저는 그렇게 읽혀요 지금부터는 제가 화내드릴게요 아까까지 화내지 마시라고 너무 화내시네요 근데 이거 보니까 제가 화내요 이제 제가 화나요 실효성이 전혀 없는데 만에 하나를 대비하자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의미는 앞으로 우리는 이런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잘해 이 말 들으려고 지금 과거사진상위원회에 관심 가진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은 김종승의 위증에 대해서는 명확하니까 아까부터 김종승은 계속 족지고 있어요 김종승에 대해서는 수사를 다시 개시를 해라 위증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선일보 관련 부분이 좀 더 투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 다음 권고가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에 대한 얘기인데 김종승을 조사하라는 것처럼 비슷한 어투로 강도로 나왔다면 과거사위원회에서는 권고를 이렇게 했을 거예요 디지털 증거 그때 누락된 거 하늘 땅을 다 뒤져 찾아라 근데 실제 권고 내용은 뭡니까 김종승이요? 아니요 디지털 증거 그 다음 다음 아 3번? 3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 해석하기로는 하나만 하는 소리죠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래요 이게 없으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 외양간 고철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를 한 것은 증거를 구해오라 그래야지 그냥 착하게 살아라랑 똑같은 얘기예요 무죄방면이 무죄방면 이게 없나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데는 다 있죠 그리고 디지털 증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제일 뒷골 땡기는 부분이에요 권고 내용이 여섯 가지잖아요 여섯 가지가 있는데 1번, 2번은 그나마 좀 특정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어요 3번부터 6번까지는 그냥 착하게 살아라 못된 짓 하지 말아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리해 주신 걸 가지고 3번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라 이건 안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이번 사건은 끝났다라는 걸로 읽히고요 4번, 압수수색 등 증거 확보 및 보전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거는 저기죠 나라가 처음 생길 때 하는 말이죠 이거 또 착하게 살아라 나라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는 압수수색 및 증거 확보 보전 과정에도 공정성을 확보할 나라야 이렇게 그때 하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과속 운전할 처음 차 사가지고 양아치처럼 운전하고 다닐 때 경찰 아저씨 때문에 가끔 들었던 말입니다 다시는 꼬리 물지 마세요 이런 이거는 정말 착하게 살아라 합니다 5번,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 은폐 행위에 대한 법 왜곡죄 입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도 그럴 듯해 보이는데요 지금요 물론 입법부의 힘을 빌려야 돼요 과거사 조사회가 검찰을 지금 막 혼내고 검찰 막 당장 검찰 관련된 법무부의 법을 뜯어 고치고 그러라 그래 그렇게 말 못해요 입법부의 도움 받긴 받아야 되지 근데 검찰도로 하라는 건 거의 없는데 이거 검찰도로 시킬 게 분명히 있는데 입법부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변호사한테 따로 의뢰를 해서 문의하지는 않았지만 증거를 은폐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고 하면 당의 직무위기잖아요 벌받을 수 있잖아 이걸로 처벌 못해요 지금? 이거를 제도가 없어서 처벌을 못해요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이뻐서 처벌을 못해요 이거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고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무슨 법 왜곡죄 무슨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생략을 내려고 하는데 이쯤 되면 거짓말이네요 이거는 하나만 한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소사기관 종사자의 증거 은폐 행위를 처벌할 법을 만들라고 지금 여기 써 있는 거잖아요 이건 70년 전에 써졌어야 되는 문장인 거죠 70년 전에 어딘가에 써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는 법 왜곡죄라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기만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당연히 법 왜곡죄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법이면 왜곡하면 죄지 뭘 그러네 그럼 법을 어긴 거잖아 이거는 불법죄뿐요 아니 이건 뭐 엄마를 죽인 죄 같은 거예요 아니 모든 법이 모든 법의 체계가 그전엔 무죄였냐? 형사적인 입법들은 당연히 지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왜곡하거나 그것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을 처벌하는 죄를 신설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권고를 뜯어보니 아스트라라네요 특히나 이게 지금 수사기관 종사자라고 한정하고 있잖아요 수사기관 종사자는 법을 지키는 게 이 사람의 직무죠 검경이야 검경 이 사람의 일장 일절이에요 이 사람 일기장 첫 줄에 써야 되는 내용인데 이걸 무슨 입법을 추진해요 지금 그 마인드로 접근하니까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예요 위원회 권고 6번도 똑같고 더 강력하네요 검찰 공무원 간의 사건 청탁 방지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제도가 안 돼 있어도 사건 청탁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법지대죠 그렇죠 이게 무법지대죠 없었으면 우리가 무슨 쾌골조로도 아니고 무법지대죠 이거는 다 있어요 지금 이미 다 있고 이미 이런 것들이 명백한 행위로서 증명될 수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걸 뭐 굳이 지금 권고를 또 새로 해요 문학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조사위가 봤을 때 와 진짜 이 조사 이 당시의 수사는 총체적으로 부실해서 개척시대의 캘리포니아 같구나 따라서 우리가 권고안을 쾌골조로처럼 써야지 라는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옛날 옛적 서부에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이승만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제도로 다 갖춰져 있고 굳이 권고에서 이걸 뭐 정말 다시 한번 무슨 법을 지켜라 착하게 살아라 이럴 필요 없잖아요 네 아니 근데 질문이 그 분명히 수사기관이 증거를 소각하거나 누락시켰잖아요 그것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권고안에 당사자들을 찾아서 조사해라라는 권고는 왜 없을까요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제가 되게 친하게 조언을 구하는 한 변호사에게 물어봤어요 똑같이 물어봤어요 왜 이런 내용이 없냐 네 생각은 어떠냐 이상하다 왜 그런 내용이 없을까 그렇죠 그런 내용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수사했던 사람 다시 불러와서 조사해라라는 권고 내용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 지은 의혹이 있는 사람들 중에 여기서 다시 조사하라고 당사자 중에 나온 건 처음부터 끝까지 김종승밖에 없어요 네 조선일보는 근처도 안 가요 조선일보로 가자 앞으로는 잘해라로 바뀌네요 궤도가 이게 쉽게 말해서 만만한 놈 패는 거잖아요 김종승 씨는 권력구조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팽당했죠 저는 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 한 안타까운 여배우가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끊었는데 그것은 장자연 자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리스트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를 사회가 공동체가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사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풀어야 하는 검찰이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그 궁금증을 혹은 호기심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한 생명이 자기의 생명을 끊어서까지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한 그 사건을 오히려 경찰이 검찰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기록을 계속 누락하고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고 정말 진짜 다이어리는 압수수색하지 않고 이상한 다이어리 갖다가 유족한테 건네주고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과거 사위는 이 잘못에 대해서 이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에 권고안을 확실하게 내줬어야 하는데 6개 중에 2개는 그나마 의미를 평가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4개는 그냥 착하게 살자 법 지키자 이 얘기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원한 건 제조사였는데 위원회가 내놓은 결론의 상당수는 제도 보완이었습니다 제도 보완은 마치 한국의 오랜 수건이자 고질병처럼 결국은 퇴갈 안에 고질병처럼 변해버린 친일파 청산하고도 비슷해서 과거를 정리하지 않고 미래를 논하고 있는 그 습관이 보이네요 검찰 과거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을 청취자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읽어드리고 싶어요 읽어주세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고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둔다 이것이 제1조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고 유사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고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복구라는 거죠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과거 검찰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 혹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을 때 그것을 반성해라라는 것인데 이번 보고서의 결론이 권고가 그런 것들을 교묘히 피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인지는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증거를 누락한 사람은 아직 수사기관에 앉아있다 제가 또 궁금해 찾아봤어요 그때 분당 경찰서에서 발표하신 분들 물론 그분들도 얼굴 내놓고 브리핑하고 싶지 않았겠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분들 다 승진해서 영전했어요 이게 그때 잘못된 분당 경찰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관심이 이만큼 집중된 사건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정의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내지 못했다면 그분들이 정말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안 하죠 조선일보가 과거사위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외압이 있었다 협박이 있었다 특수협박을 구성한다 하지만 처벌할 수 없다가 진상조사단의 결론이고 과거사위의 심의 결과이고 인정이 되는 사실이잖아요 넉넉하게 그렇다면 조선일보도 우리가 정말 도의적으로는 미안하다 장자연님께 죄송하다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법적인 책임은 변론으로 고인께 정말 뭐랄까 한마디 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지금 사과가다 뭡니까 지금 막 소송하고 소송한다고 으름장 놓고 다니고 우리의 명예 해소하는 놈들 우리가 또 소송할 거니까 너네 좀 조심해야 될 걸 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되게 슬퍼요 그렇죠 박판교 변호사님이 왜요 사법농단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때 21장 1시간 읽고 가셨을 때 자체적으로 조사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결론은 사법농단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원의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였죠 그 위에 내용은 온통 사법농단은 있었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법농단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AI 고장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급하게 알리고 싶었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갔네 이거 네 갔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제가 또 조언을 구하는 한 화가께 여쭤봤어요 화가는 또 뭐예요 갑자기 이분은 그냥 지구의 화가야 그냥 이분은 되게 평범한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네 물론 돈을 화가는 돈 벌리기 힘들잖아요 중요한 얘기 하세요 어쨌든 이분께 여쭤봤어요 이 장재환 사건에 대해서 이분은 어머니이기도 하고 자식을 또 기르시는 분이니까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내 주변에서 혹은 내 가족에게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서 너무 다행이라는 거예요 아주 진솔한 답변이네요 이런 일 벌어지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적인 관심을 가졌는데도 이따위로 사건이 처리가 되는데 내 주변에 혹은 내 가족이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뭐 할 게 없는 거죠 우리는 화를 내죠 유족은 절망하겠죠 묻힌다고 보는 거죠 어떤 벽들이 자세하게 촘촘히 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해결할 수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해결하고 지금 이 부수사단은 이걸 안 했잖아요 재발방질 얘기하는 대신에 진상조사를 빼먹었잖아요 근데 이걸 진상조사를 다 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다면 저는 국민들이 이번 행정부에 준 표를 하나도 안 아까워할 만큼의 효용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는 여당이 뭐라나 알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여튼 실제로 국민들이 화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음껏 흥분하고 가시네요 민노 편집장님 흥분하시오 성화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뵙어서 제가 패턴을 까먹었었어요 그래요 그쯤 되면 화내느라 한 10분 쓰시는데 제가 5분으로 줄여놓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편집했습니다 슬로우뉴스의 민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화내는 패턴이 비슷해? XSFM입니다